하츠넥이 그 색깔인데? 저번에 샘플로 보내드렸던 거 집에 눈대칼이 있거든요? 제가 제공해 줄게요 여기 넣은 눈대칼을 붙이고 그냥 뽀샤샤하게 나오겠다 습관 되게 괜찮은데요? 그러게요 생각수록 좋다 메탈블루가 신의 향수였습니다 이럴 줄 생각도 못했죠 저거 언제 다 쓰나 했는데 오늘 반이상 꺼버렸어요 눈이 너무 많이 했다 좀 뚜껍게 해도 돼요 이러면 나중에 도로가 뭉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살살 뿌리는 건데 근데 라카랑 약간 진감이 달라요 에나멜이 실제로 생긴 훨씬 더 예뻐요 라카보다 징그럽게 안 마르니까 괜찮은데요 이거 좀 더 예뻐요 아 이렇게 이렇게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